가수 김종국이 5천만원을 기부하며 세월호 참사의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은 김종국이 28일 오전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협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김종국인지 알지 못했으나 이후 소속사 측에서 입금 확인차 연락해 알게 됐다며 기부금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 2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임시 합동 분양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